안녕하세요. 저는 생황, 피리, 태평소와 같은 전통 관악기를 연주하는 한지수라고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흐르는 전통을 만들고자 이 시대를 반영한 다양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연주하고 있는 생황은 삼국시대 때부터 연주되어온 기록이 문헌과 도상상에는 남아있지만 그 음악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생황산조를 다시 만듦으로써 생황의 역사를 다시금 이어가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르나 그런 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저의 활동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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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mm. 고마워요.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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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